안녕하세요. 체육기조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의 심리아, 지은이는 유민지, 발행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SBS 사업팀 최연소 프로듀서, 영웅이 탄생한 TV조선PD를 지냈고 다수의 프로그램을 흥행시키며 될성 싶은 촉을 인정받은 화제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만 22전에 동양의 명략과 점성학을 마스터하고 지상파 최연소 프로듀서로 방송계에 입문해 다양한 직업군과 인간사를 경험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오랜 사례분석과 깊은 탐색 끝에 부와 운명에 감춰진 비밀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프로듀서 시절 수많은 셀럽과 연예계 스타들, 그리고 재벌, 정재계 인사들을 자문하며 성공의 길로 이끌면서 부자들이 중요한 대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사회의 최전선에서 운과 돈이 치환되는 순간을 목격하면서 그들 대부분의 운명이 실로 평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마침내 다양한 직업군과 인간사를 바탕으로 수만 건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좋은 운을 곁에 머물게 하는 비법들을 이 한 권의 집대성 했습니다. 종잣돈으로 운을 굴리는 방법, 기가 세면 성공에 유리하다,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에 감춰진 속듯, 그리고 부자들이 매일 실천하는 매일 밤 나를 위해 바치는 자식이도 등, 운이 들어오게 하는 실천법과 삼재와 아홉수의 숨은 진실도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운을 믿어라. 세상에 운을 거스리는 부자는 없다. 운은 자신을 잘 알고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면 저 멀리 떠나가 버린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기가 세면 성공에 유리할까?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저렇게 아득바득 부자가 되었다면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고. 되게 뉘앙스만 다를 뿐 이야기의 결론은 비슷했다. 세상 지독한 사람일 거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부자들은 언제나 한기운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성격이 괴팍하거나 드센 사람들로 묘사된다. 실제로 순두부처럼 약한 멘탈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운의 세계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될까? 적어도 내가 아는 세계에서 접한 부자들의 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공을 이르는 말이었다. 가요계에서 최종점을 찍은 인물이 있다. A는 10대 시절부터 데뷔해 일찍이 아이돌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국내 정상의 음악 프로그램을 휩쓰는가 하면 방송국 연말 시상식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몇 번의 열애설이 터지기도 했지만 실력과 끼를 겸비한 덕분에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렸다. 껄렁껄렁한 태도는 약점보다 되려 무기가 되었다. 들불처럼 일어난 두터운 팬심이 귀여운 악동 이미지를 만들어주었고 어떤 놈어도 그 단단한 상벽을 무너뜨리는 법이 없었다. 타고난 진화력으로 거미줄 같은 인맥을 확보했고 휴식기에는 개인 사업을 벌여 영역을 확장했다. 그런대로 사업도 잘 풀렸다. 수백억대 자산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한순간도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다. 마치 황제의 군림과도 같았다. 그는 언제나 넘치는 카리스마로 자중을 압터했다. 행동에는 여유가 흘렀고 딸에는 무리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강점은 본래의 빛깔을 잃기 시작했다. 얼마 후 사건이 터졌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실수로 구설에 휘말리며 연예계에서 대출되었다.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광고주들은 곧장 손절을 시작했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도 자진 하차가 결정되었다. 방송 관계자들이 하나둘 수군되기 시작했다. 이제 연예계 생활은 끝났네. 살다 살다 제가 망하는 날이 오네. 저로 얼굴을 아는 사이에 걱정이 되었다. 사람들 말처럼 혹시 잘못 마음을 먹기라도 하면 어쩌나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의 소식을 어렵사리 들을 수 있었다. 바깥 출입도 하지 않는다던데 비골이 상접해 있지는 않을까 눈물을 쏟으며 은퇴수순이라도 밟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의 기운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놀랍게도 그는 집에서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영어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역시 멘탈이 뭐가 달라도 달랐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은 해외 진출 최종적으로 외국에 나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연예계 생활이 끝났으니 몸도 마음도 무너지기 마련일 텐데 다른 인생을 구상하고 있는 발상부터가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넘치는 평정심이 두렵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B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한 인물로 사실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군 중에 첫인상은 제일 꽝이었다. 지나치게 여유를 부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연자들은 방송국 관계자들 눈에 들기 위해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말을 아낀다. 또 오디션에서 우승해야만 가수로 데뷔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원자들은 무대 순서를 기다리며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하고 마침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듯이 결의를 다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B는 작가들과 농담을 나누고 전혀 긴장하는 기색이 없이 무대를 즐겼다. 그런 B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신인이 만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저 사람은 참 거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의 섣부른 판단이었다. 초반에는 뒤처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무대에 임했다. 그러자 후반부에 다가갈수록 그의 평정심이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극도의 긴장감 때문일까 잘하던 후보들도 생전 안하던 실수를 연발하거나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 와중에 B는 편함이 없었다. 오디션이 마지막 회차를 향할 때까지도 전혀 들뜨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 기세를 몰아 선두를 치고 1위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때 알았다. 거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여유로웠다는 것을 그는 지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가 세다고들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리 일비하는 우묘한 기운만 가지고 사는 결코 왕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기가 세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수에 속했다. 자극에 반응하는 순간 상대에게 술을 잃켜 경을 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A와 B 모두 기가 셌다. 어떤 외부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정심이 그들에게 돈과 인기라는 빛나는 성공을 물어다 주었다. 하지만 A는 평정심을 기만하는 실수를 범했고 B는 평정심을 경계하는 완덕을 보였다. 같은 평정심이라도 전혀 다른 물상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이다. 사실 진짜 기가 센 사람은 온화하다. 바로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처럼 말이다. 디즈니 캐릭터들은 자기 주관이 또렷하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친다. 예민하게 나를 세우거나 센 척하지 않는다. 굳이 발톱을 세우지 않아도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해도 결과가 따른다. 바로 B의 경우처럼 말이다. 부자들 가운데 기가 세지 않은 사람은 잘 없다. 다만 이 넘치는 기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은 운이 달라붙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할 뿐이다. 독이 되는 운 득이 되는 운 재개만큼이나 부자가 많은 곳이 바로 연예계다. 대중이 원한다는 것은 상품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시장 경제의 논리상 돈으로 귀결된다. 광고 출연료만 해도 수백만 원부터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다. 스타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확실한 신분 상승의 기회다. 일단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거나 작품이 대박을 터뜨리면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기대를 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라이징스타로 만들어줄 이를 또 간밤에 수십억 원이 입금되는 셀럽의 삶을 하지만 운도 공짜란 없다. 스포트라이트에는 그만한 대가가 뒤따른다. 사랑과 관심이 늘어날수록 크고 작은 구설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숙명과도 같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면 당연히 감내해야만 하는 거. 어쩌면 부하 명예를 얻는 대신 자유와 존엄을 내주는지도 몰랐다. 그날도 우연히 돌린 TV 채널에서 데자비처럼 비슷한 광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10년 만에 복귀하셨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한 기자가 물었다. 비가 내리는 날 외출을 하면서 어떻게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겠어요. 우산을 쓰고 나가더라도 웃기시 젖는 일쯤은 감수해야죠. 결혼과 동시에 음악을 떠난 최정상 배우가 연예계 복귀를 선언하는 공시 기자회견장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쇠칼이 많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흘렀다. 그냥저냥 진행되는 평범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기업 주가가 출렁일 정도였다.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터뜨리는 취재진 사이로 짓궂고 곤란한 질문들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미디어의 열기와 달리 대중들의 반응은 갈렸다. 정점을 찍다 사라져버린 배우가 돌연 은퇴를 번복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복귀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쪽과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쪽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배우는 여유가 넘쳤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꼿꼿한 자세와 겨련한 눈빛마저도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이나 한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그리며 예행 연습을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대체 비결이 뭘까? 앞서 배우가 한 말은 작은 손해나 구설은 감수할 수 있다. 비난이나 악플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러한 자기 확신이 바로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자기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는 이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는 스케일부터가 다르다. 작은 손해나 구설쯤은 성공을 다지는 작은 타협 정도로 삼았다. 대한민국 재계순위 8위로 꼽히는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 좋은 사례다. 수년 전 80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회전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있었다.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고 호텔 회전문은 완파되었다. 비액은 5억 원 수준이었다. 신라호텔이 변상을 청구하면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이사장은 사고 전반을 보고받은 뒤 택시기사의 집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몸이 성취하는 부인을 돌보는 상황에서 변상을 요구하는 대신 오히려 치료비를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훗날 이 같은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이 돈으로 환산불가능한 홍보 효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월드스타 비도 마찬가지였다. 비는 수년 전 발매했던 곡으로 이례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좋은 의미의 제조명 역주행이 아니었다. 유행이 한참 지나버린 촌스러운 가사와 퍼포먼스가 요즘 세대의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발끈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기는 태도로 여론을 돌려세웠다. 이제 노래와 춤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급기야 거액의 광고 러브콜을 받으며 다시 한번 스타덤에 올랐다. 만약 그가 눈앞의 이익이나 평판에 급급했다면 어땠을까? 명예훼손이라는 불쾌함을 드러냈다면 이렇게 대중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비호감을 호감으로 뒤집은 데는 그만한 비결이 있었다. 주어진 상황을 유리하게 몰고 가는 운장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을 지은 손모는 장수를 용장, 지장, 덕장으로 구분했다. 용장은 장비처럼 능력이 줄중하여 이를 앞장서 해결하는 타입의 장수이고 지장은 제갈량처럼 전략이 뛰어난 전략가 스타일의 장수이다. 덕장은 유비처럼 덕행이 훌륭해 휘하의 지장과 용장이 몰려드는 장수로 불린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새 장수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절대 이기지 못하는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운장이다. 운장은 하늘이 내린 장수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앞서 기자회견으로 복귀 소식을 알렸던 배우는 스스로 운을 다스리며 두 자릿수 시청률로 화려한 컴백을 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자기 확신이 지금보다 성공을 더 크게 불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잘되는 사람은 스케일부터가 남다르다. 작은 것에 손해보더라도 큰 이익을 가져간다. 반대로 매사에 일이 꼬이고 안 되는 사람은 큰 것을 손해보고 작은 이익을 얻어간다. 보잘것 없는 운에 연연하다가 꼭 필요한 운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니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거나 운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좋은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운을 얼마만한 사이즈로 잡을지는 결국 나 자신이 정할 문제이다. 부자들의 이기적인 기도법 자식이도 좋은 운을 불러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을 잃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거르지 않고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식이도다. 그러면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자식아 뭐죠? 일단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간단한 주의상을 일러준다. 상관없어요. 자신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거든요. 자신은 밤 11시에서 오전 1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옛날 사람들은 시간에 12가지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 자 그렇다면 자식이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상도 형식도 필요 없다. 꼭 자신의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운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으로는 얼핏 저녁 같은 느낌이다.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잠드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지에서 자신은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간대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시간.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몰입할 수 있다.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에 들이는 기도이니 그 효과 또한 빠르고 확실하다. 일반적인 기도에는 주어가 없다. 대개 하느님, 부처님 등 기도를 들어줄 대상을 부르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자식이도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여서 내가 누구인지 주체를 밝혀야 한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소 당신이 믿고 있는 어떤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 자식이도에서 중요한 점은 기도를 하는 주체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를 듣는 대상이 아니다. 또 결국 기도를 이루어주는 존재 또한 신이 아니라 염원하는 나 자신이다. 오직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이름을 밝힌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어서 바라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소리를 내야 해요. 그냥 일기장에 글로 써도 되지 않나요. 생각보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익히 기도의 효과를 경험했단 나는 입가에 힘을 주어 답한다. 맞아요. 보통은 일기를 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감추고 속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송글씨는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떠오르는 마음을 글로 매만지다 보니 오히려 생략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반면에 입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진실된 마음의 그대로 쏟아져 나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어떤 방법보다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름을 밝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자신의 상황과 바람을 기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결국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인 거네요. 그런 셈이죠. 여기다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상황과 목적이 반드시 뚜렷해야 한다. 노토 당첨이나 일확천금, 벼락부자 같은 내용은 안 된다.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기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매일 자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기도를 그대로 텍스트화한다. 글로 옮겨 적으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는지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누군가 이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처음부터 글로 쓰지 않고 6개월 후에 하는 건 왜죠? 실현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6개월 동안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었던 상황과 바람을 노트에 그대로 적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밑에 답글을 달아요. 현재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반복해 기도를 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체크하는 거죠. 힘든 상황이나 문제만 뭉뚱 그려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기약하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주체도 나, 기도를 듣는 대상도 내가 되는 거죠.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펼쳐질 오늘의 일. 그렇게 생각하자 정신이 맑아진다.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을 밝힌다. 그리고 처한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는다. 그 다음 진실로 바라는 것을 염원을 담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6개월을 기다려 본다. 이제 노트에 적는다. 자신을 위해 바치는 이 간절한 기도가 거짓말처럼 이루어져 있기를 소망하며 어떤 문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도는 하늘이 이루어주는 기도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해답을 찾아가는 기도이다.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에 감춰진 속뜻 운이 좋았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선정된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가수 박진영 또한 매스컴에서 자신의 성공은 노력이 3시, 운이 70이라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겸손함을 가장한 은근한 자랑일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성과를 운으로 돌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실력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꾸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할까. 나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다. 정상의 다다른 사람일수록 그랬다. 아마도 그들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을 터였다. 더 이상 없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주 작은 요인 하나로 결과가 뒤바뀐 경험 말이다. 축구 선수에게는 경기장에 부는 세찬 바람이나 뒤엉킨 운동화 끈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가수는 경연 전날 걸린 목감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노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상황이나 순간들을 자신의 노력보다 높이 사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1, 2년 만에 회사를 뛰쳐나온 회사원들을 상대로 차마 밝힐 수 없었던 퇴사 사유를 조사한 설문 내용이었다. 예상대로 회사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위는 상사,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2위는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3위는 복리 후생이 기대에 못 미쳐서 4위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때문에 5위는 회사의 비전이 어두워서라고 했다. 그 중 특히 3초간 눈길을 사로잡은 응답이 있었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직원들의 노동력을 내버리지 않은 회사에서 정말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신이 프로듀서 시절이 떠올랐다.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고 마음껏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구름처럼 들떠 있었다. 갈고 닦은 실력은 이미 공모전을 휩쓸며 입증했다. 흘러가는 트렌드도 파악한 상태였다. 이제 잘 만들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27막내 프로듀서 앞에는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거대한 벽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프로그램 제작은커녕 입사와 동시에 조연출 신세로 밀려났다.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며 생각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기회가 오지 않지.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불만만 쌓여갔다. 힘들고 억울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안되겠다.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한 주를 꼽아 밤샘 근무하고 주말에는 짬을 내 영상을 만들었다. 말 그대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다. 패러디한 뮤직비디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때마침 운이 좋았다. 100만 뷰를 기록한 시점에 경쟁 방송사에서 영상 사용을 제안해왔다.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자체 제작한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팀장님의 호출을 받았다.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경쟁사에 감히 영상을 보내 호된 꾸질함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있었다. 그저 방송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솔직하게 이유를 댔다. 그렇게 단번에 맛집 프로그램을 연출할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간혹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오로지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는다. 쉽게 말해 남타,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뜻이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설문조사의 응답처럼 말이다. 물론 정말로 회사가 여러분의 재능을 꽁꽁 묶어두고 틀어막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받고 말하면 이것은 당신 스스로 회사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 실력은 10인데 3만 보여줬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일이 주어졌을 뿐이다. 인생은 자 마음껏 보여주세요 하고 친절하게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 진짜 실력이 있다면 자기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남에게 과감하게 펼쳐 보일 수 있어야 진짜 내 실력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커도 쉽게 자리를 내어줄 리 없다. 앞서 말했듯이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그만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불러들이는 열쇠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운이란 어떻게든 파고들어 틈을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보상 이제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에 담긴 속뜻을 알겠는가 다시 해석하면 운이 좋았다는 말은 노력은 기본이고 실력은 필수인데 마침 날씨까지 맑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내가 본 거의 모든 부자들의 공통된 말버릇이기도 했다. 지금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고 결심했다면 운이 좋았어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스스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종잣돈으로 운을 굴리는 방법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잘 풀린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도 잘했다. 어쩌면 벌어들이는 일보다 그것이 더 쉬운지도 몰랐다. 수중의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굴리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대학생 때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메인 작가나 담당 프로듀서가 아니어도 촬영 현장에 가면 수많은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오랜 연기 생활로 건물주가 된 중년 방송인도 있고 한 편의 작품으로 이력 스타듬에 오른 신의 배우도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숨겨진 뒷모습을 알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평소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회식 차례였다. 한 번은 땀을 잔뜩 빼고 달리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마친 후였다. 당시 나는 가 스무 살을 넘긴 대학생 인턴 그날 따라 유난히 촬영이 고됐던 터라 숨을 몰아시던 차였다. 그때 높은 신망을 받는 선배 방송인 한 분이 다가오셨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너무 고생했어요. 어린 대학생 인턴이 굳은 일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을까. 생각지도 않은 용돈을 주시는 것이었다. 꽤나 두툼한 액수였다. 당시에는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큰 어른이 주시는 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시에는 그저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듣고 기쁘게 촬영해 임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분이 잘된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만큼이나 훌륭한 인품을 지닌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금 주목한 것은 그분의 지갑이었다. 아주 말끔하게 길이 잘든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내게만 베푼 호의가 아니었다. 소위 어린 스태프들의 용돈이나 회식비로 줄기차게 현금을 고집하던 분이었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그 선배 방송인과 닮은 인물들을 열어 마주할 수 있었다. 세월에 의해 멋스럽게 태닝된 가족 지갑 속에는 액수별로 준비된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요즘 시대에 두둑한 지갑이라니 뜬금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큰 돈이 오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토지 매매나 부동산 거래, 신규 사업 계약들이 크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같이 호신용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갑 속에 일정액의 현금을 지니고 다녔다. 세종대왕과 신사임당이 그려진 1만원권과 5만원권은 물론 태계 이왕이 그려진 천원짜리 지폐도 예외 없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 큰 부자면 현금 쓸 일도 없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행비서나 가사도우미가 있으니 어디 가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왜 구태어 지갑 속에 지폐를 놓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알짜배기 부자들에게 현금이란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가치가 아닌 실제 보고만지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관념적 가치가 지폐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이 지니고 다니는 데는 다른 목적도 있다. 발레 파킹을 맡길 때나 음식점, 미용실에서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당장 돈을 꺼내 언제든지 감사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보답과 베품은 인심 이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부자들에게는 일종의 안심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실물의 돈을 만지고 느끼며 돈의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여러분 주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두드러진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유명 빵집이 있다. 지방 소도시지만 목 좋은 곳에 자리한 그 빵집은 하루 매출만 억소리가 난다. 빵집 덕분에 도시 전체가 유명 관광 명소가 되었을 정도다. 건물 하나를 사들여 통으로 매장을 꾸미고 하루에도 숲에 수천명이 몰려와 빵을 사간다. 직원들이 1분 1초도 휴식할 팀이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매일 수없이 열리고 닫히는 매장 카운터의 계산함 위로 분주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런데 매장 입구에 서서 매일같이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바로 빵집을 창업한 일대 사장님 창업주다. 그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주가 종일 본점을 지켰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장을 자주 방문했던 지역 주민들조차 그가 일대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사업이 뒤늦게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 신문을 통해 얼굴이 알려졌던 것이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다. 창업주는 계산함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가게들이 있다. 랜드마크로 여겨질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형 음식점들이다. 수원에 있는 몇 층짜리 대형 왕갈비집부터 담양에서 입소문난 원조 떡갈비집까지 억단위 월매출을 기록한다는 기업형 음식점들의 창업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카운터를 지킨다. 이는 장사를 잘하는 분들 탁월한 사업 소환을 가진 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면 당체 돈을 만져볼 일이 없다. 은행 앱의 계좌에 숫자가 찍히면 월급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서 숫자가 줄어들면 돈을 쓴 것이니 돈의 개념은 그저 호공에서 사라지는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는 요즘 유행하는 투자 역시 이쪽 숫자에서 저쪽 숫자로 이동하거나 혹은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전부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촉감, 무게, 질감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사의 맥을 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돈이 들고 나는 융통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사람만이 돈에 관한 직감도 예리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매달 계좌로 월세 70만 원을 이체해왔는데 그날따라 전산장애로 은행 거래가 목통이 되었다. 할 수 없이 현찰 70만 원을 직접 집주인에게 건네야만 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쩐지 느낌이 다를 것 어쩐지 느낌이 다를 것이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넘어가는 70만 원의 가벼움과 손으로 무게와 부피를 체감하며 건네는 지폐 70장의 무거움이란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돈이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현금을 만지지 않고 전자상거래만 하다 보면 숫자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돈이 지닌 진짜 무게와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현금은 늘 소지하는 편이 좋다. 돈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갑을 선물할 때 그 안에 지폐 몇 장을 넣어주는 문화가 있다. 앞으로 돈이 잘 들어오길 바란다는 뜻 즉, 금전운이 좋아지라는 의미에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처럼 돈을 가지고 다니면 운이 모여든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폐 몇 장이 자산을 크게 불리는 훌륭한 종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들은 미래의 돈을 차곡차곡 불려가고 있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운의 심리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